악 악은 악으로 차단한다 누군가 진짜 괴물이 나타나서 이 나쁜 새끼들 그냥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어 나대지 마라 우리 원칙 하나만 정해요 사람 목숨 해치는 건 하지 말죠 느낌이 이상하니까 이러는 거지 난 협상이 아니라 경고를 하러 온 거야 난 이 쓰레기 같은 짓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사랑 악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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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